1.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없으신 분들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예배들인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저녁 우리는 또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송구영신예배를 또 드립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없는 하나 내가 신실하게 섰는가 한 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잘 감당했나 복사님 저는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역량가 없이 바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 보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라이프를 단순화시키고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쓸데없는 가지들 많은 거 여러분 내가 앞으로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다 방해거리입니다 단순화시키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단순화시키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고 단순화시키지 못하면은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뺏깁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나를 성숙시키고 거룩과 하나님의 뜻 앞에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2017년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저는 2017년도 마지막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얘기입니다 뭐 이거 평생 동안 하는 설교 내용이죠 그러나 간추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여섯 번째로는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시리즈 철교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 속에 오셨고 우리의 인격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건적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 그분은 성육신이고 현재적인 예수는 누구냐 그분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고 지난주 설교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는 미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미래성은 뭐냐고 얘기할 때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건 내가 그 내 눈으로 확인을 못하건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몇 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 그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근심 이야기가 나왔냐면 13장에 근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13장에 근심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제자들이 낙당과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장 넘으면서 예수님은 근심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13장은 6월절 성만찬식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는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중에 누가 예시를 판다 그랬는데 이 중에 누가 예시를 팔자입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12명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인지 제일 먼저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게 13장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서 가론 유다에게 딱 주니까 여러분 시선이 딱 집중한 겁니다 저런 나쁜 놈 정직하다 그러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고 굉장히 의롭다고 하는 열심당이라고는 남유다 출신의 가론 유다를 다 같이 함께 11명이 째려본 겁니다 가론 유다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라라고도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팝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너무나 훤히 읽고 계시니까 어떻게 다 알았지 오늘이 디데이인데 누가 일렀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 앞에 그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나를 온 있게 툴 거 있구나 내가 죄세당하고 만나가지고 딜한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에게 떡이 딱 오른 그 떡을 바라보고 11명의 제자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는 거기서 떡을 팽개치고 얼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나는 너희들과 떠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왜 떠납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뭡니까 선생님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따랐는데 왜 어디로 떠나십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걱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다열질 역시 베드로는 꼭 튀는 소리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써있지 않는데 예수님은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세 번이나 오늘 부인해 너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오늘 여자들 앞에서 나를 세 번 부인해 그렇게 하고 십자장 넘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도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은 근심이 꽉 찼어요 당장 우리 새끼 어떻게 해결하지? 환자들 저 사람들은 누가 치료하지? 그들아이는 더 궁극적인 목적 이 나라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분이 해가 지지 않는 이 로마의 나라를 완전히 쳐부시고 완전한 독립을 우리에게 주어질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까지도 이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서 3년 동안 이분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면 가른 유다가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야 저분을 쫓아봐야 내게 손안에 들어온 것이 없겠구나 가른 유다는 실망하면서 얼른 그 실망 사람은 실망하면 조용히 떠나면 그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그냥 안 쫓아다니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실망했을 때는 꼭 그 사람을 찌르고 갑니다 꼭 갱판을 칩니다 3년 동안 다른 것에 대한 아까움 그걸 뭔가 복수하고 싶어서 저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안 팔고 그냥 떠나면 되잖아 그렇게 자살하는 지경까지 안 갈 텐데 내가 저분한테 실족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기대한 것이 못 미칠 때는 못 먹는 호박 찔러라 또 본다고 한번 꼭 찔러보는 겁니다 그 열한 지자가 생각할 때 가른 유다가 오늘도 또 맞았나? 역시 쟤는 항상 스마트해 제자들은 염려와 걱정에 꽉 찼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6월절 만찬에서 지금 아주 슬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에서 이제 이별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장하를 치러 가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성경구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설을 예비하러 가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설을 예비하러 간다 나는 가는 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역사가 흘러고 책으로 편찬됐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실까 죽기는 왜 죽어 3일 있다가 살아나셔? 부활하셔? 다시 하늘나라 올라가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말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를 하든 말든 예수님은 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성령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설교한 모든 것들 너희들이 언더스탠드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의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 입으로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령 구절이 14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깊이 주무시다가도 아멘할 때는 빨리빨리 아멘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프리카의 대륙의 아버지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오지의 땅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강건하게 쓸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나는 다 믿지만은 나는 한 구절만 붙잡아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나는 아프리카로 갈 때 그분은 내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난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리빙스톤은 자기의 영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자기가 졸업했던 그 대학에서 자기 후배들을 앉혀놓고 얼굴에 사자에게 핥혔던 여러분 발자국 토익 온몸에 상처투성인 리빙스톤이 여러분 성경은 다 믿어야 되지만은 한 구절만 붙잡아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입니까? 뭐 때문에 근심이 생기느냐 그 얘기죠 그거는 오늘 해답이에요 오늘 설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고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재림신앙 다시 오신다 그분은 이것이 없을 때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 땅이 전부 같아요 여기서 내가 비교평가되는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져도 나는 실패자처럼 느끼고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해도 나는 마치 바보처럼 느끼는 이유 두려움 자책감 열등감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분을 따라다녔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 그건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미래적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적인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그 신앙이 없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장을 제가 함축시키지 못했지만 첫 번째는 믿음의 목적과 시선이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목적과 시선이 내게 맞춰져 있을 때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모든 것이 내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믿으나 근심, 염려, 투성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는 걸 봤어요 눈이 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미쳐가지고 막 난리를 난 여자들을 고치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는 주군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자기들 눈으로 다 봤어요 어마어마한 것은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그분이 걸어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설교하시다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엄청나게 먹고 남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을 보면서 뭘 그들은 마음에 꿈꿨냐면 저분 따라가면 한 가닥 할 수 있다 자기의 목적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었어요 저분 쫓아가면 인생 팔자 피겠다 우리나라의 소망이 저분밖에 없겠다 저분이면은 이 엄청난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 같다 저분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면은 최소한 최소한 자리 하나는 하겠다 저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우리의 육적인 건강 모두까지도 저분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내 목적이 그 안에서 막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제일 크게 싹트었던 자가 가론 유다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 내 목적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아들이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여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나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초점은 글리가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납니다 목적과 시선이 나에게 딱 맞춰졌을 때 그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어? 이거 뭐지?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없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분 없으면 안 되는데 저분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없어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 내 마음에 성령이 없을 때는 눈으로 다 봤어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내가 힘든 것은 아직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때 예수로 있어 그분의 길을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실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설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든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든 그 날짜와 그 시간과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 시간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생명과 빛으로 은혜와 진리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내 비즈니스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여기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가 신학을 강의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설교는 100%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나라를 자꾸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너무나 강력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제일 큰 문제야 너 안에 너 목적 제일 세 너가 너무나 다혈질이고 나를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는 너에게 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실수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는 모른데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나간 거예요 왜 나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키러 나간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내 목적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칼을 뽑은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뽑았지만 그러나 자기 저분이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저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전부 모든 것을 다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을 못 뽑겠냐 그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또 얘기합니다 사단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고리스도의 재림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맞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저녁에 송구영 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보따리를 싸서 2박 3일 동안 한국의 NGO 회의를 참석하고 강의하고 특강하고 돌아옵니다 금요일날 첫 번째 금요집회 제가 인도하려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일들이에요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속속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모이고 컨퍼런스 룸으로 모이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제가 카톡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이야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든 스케줄이다 1, 2, 3부 송구영 신 예배 아침에 오전 10시에 비행기 타고 화요일날 오후 4시에 내려서 곧바로 컨퍼런스로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회의하고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차적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되기 전에 얼른 와버리면 돼요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분 건강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시간이나 이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어져서 너의 믿음의 목적과 너의 믿음의 시선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 궁극적인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느 때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어도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까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때 즉 가로하고 얘기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요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눈은 뭐냐면 그 눈은 육적인 눈입니다 아 이거 파란색이다 이거 검은색이다 안목사님이 서 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눈 저 사람 참 밝게 생각한다 지금 이것을 봐도 그 다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고력이 있고 추리력이 있고 분선력이 있고 어떤 것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쳐다보면서 분해된 것도 조립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는 그 눈을 우리는 제2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3의 눈이 있습니다 그 3의 눈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시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자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자 이번에 1박 2일 동안 아주 빡세게 중고동부 EM들 수련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참 정말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에요 자기 아들 뻘되는 마지막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직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 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어요 저 목회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제 3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제 1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좀 차원이 낮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너무나 생각만 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 세 번째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0의 눈이 6의 눈과 마음의 눈까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0으로 해석하고 0으로 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은 6의 눈이 너무나 강해서 마음의 눈과 0적인 눈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오늘 내가 편리하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내가 화가 나면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 2의 눈, 제 3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베드로한테 우리 뭐라 그러지 맙시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순절 마가에다라봉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자들이 깡깜부서지 못 알아 듣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장례식까지도 생각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엉뚱한 사람 니고데모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뤘어요 나쁜 인간들 3년을 따라다녔으면 의리상이라 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최소한 이 정도는 의논을 했어야지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모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사십을 위해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소라 성령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 성의 마지막 날 제자들 전체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십자장 말씀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의미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이 막 머리에서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막 긁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으로만 봤던 1차원적인 눈이 2차원적인 눈과 3차원적인 눈으로 번져가기 시작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요 그게 여러분 소망 있는 자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식사하시면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뒷면을 보면 거기에 우상의 상징인 피라밋이 딱 나와 있습니다 피라밋은 우상의 상징이에요 그 피라밋 맨 위에 보면 눈 하나가 이렇게 탁 있습니다 이 돈은 누가 디자인했을까 이 돈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We trust God in 이렇게 써놓고선 We trust God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는 왜 사단의 숭배 그걸 누가 만들어놨을까 그 눈은 뭘까 그 눈을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여러분 사단의 눈을 상징하는 너 자신의 눈 우상의 눈 뉴 웨이지 무브먼트 신세대 운동에 그 눈을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의 눈 네가 보는 이태양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예수를 믿어도 너를 위해서 믿어라 그 제3의 눈 하나님의 눈 아닌 마귀의 눈으로 바뀔 때에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예수를 팔아버릴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월 달 전체 설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동안 푹 주무셨던 분도 마지막 이것만 들으시면은 한 달을 여러분 다시 영양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네비게이션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네비게이션이다 GPS예요 그래서 이 14장 안에 그 말을 접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설계 시간에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가서 처설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도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네비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너희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네비게이션 너무 잘 믿잖아요 네비게이션 우리 너무나 잘 믿어요 확실합니다 24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자동차를 사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덕표 목사님 그때 이덕표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어요 버지니아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 바로 밑에 거기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 세탁소를 가보니까 대통령 옷이 하나 가득 찼어요 경비원들은 못하고 정말 좋은 동네였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나 복 뵙고 싶습니다 꼭 한번 내려오세요 걱정투성이에요 미국 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나 버지니아 산속까지 마음을 딱 먹고 그때 유일한 여러분 네비게이션은 없으니까 지도 지도를 펴놓고선 1페이지 24페이지 몇 페이지 갈 때마다 바뀌는 지도를 쫙 붙여놓고 동그라미 치고 엑시표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냐면 지도만 뚜껑 쳐다보고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자고 우리 딸은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들은 세 살이었고 아무리 여러분 지도를 뚜껑 쳐다봐도요 엑시서를 또 잘못 나가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 어딘지 결국 주유소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인간이 아는 것처럼 아주 너무 잘 가르쳐줘요 그것도 또 30, 40분 또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내가 무엇인가 실수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참 길을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식에 여러분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다 망쳐버려서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5시 가면 가는 걸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도착했다고 얘기해요 도착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아니나 다를까 올 때는 더 헤맸어요 95 노시를 정확하게 딱 탔는데 뉴저지 턴파이크하고 델라웨어 브릿지 넘어가기 전에 95가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나는 그것만 보고 열심히 갔죠 필라델피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른쪽 뉴저지 턴파이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나는 95만 타고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델라웨어 브릿지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상한 데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사인이 나오고 또 내려가지고 물어봤죠 나는 어떻게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 맞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에 왔을 때 야, 처남 우리 펜실바니아 있는 성막 한번 가보자 거기 실제 사이즈로 실제 재료로 성막을 만들어 놨다는데 한번 가보자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찾아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또 어찌 돌펴놓고 같이 함께 4시간을 드라이브해서 우리 뮤지컬 하는 곳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면서 헤매고 디투어 사인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라고 또 막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어느 웨이트레스가 볼펜을 꺼내서 가르쳐주는데 정말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신껏 가르쳐주는지 난 그거 듣고 한참 헤매고 결국은 문 닫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만 사갖고 집에 왔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무나 소신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내비게시는 진리요 생명이시요 은혜와 진리 대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일 잘 가르칠 것 같습니까? 이상한 인간 만들어 놓은 부모들도 많아요 애들 자기 소신껏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영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애들이 있고 여러분이 부모는 내 자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설령된다 그래도 여러분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내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 돼야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애들이 돼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의 영혼은 내비게이션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건데 너희는 내게 무릎을 꿇고 내게 구하라 그 얘기야 너의 수고에 무거운 침을 내게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뉴욕 땅이 다른 땅보다 더 힘든 땅이에요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좋았던 추억이 많지만 힘들었던 추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힘든 추억 시간 낭비했던 추억 너무나 가슴 아팠던 추억 아 이거 정말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억들 그러면서도 또한 기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12월 25일 날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어서 유아 세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4일 날 주일 날 예배드리다 말고 우리 성가대하시는 김정민 집사님 와이프하고 같이 막내 유진이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열이 104도까지 오르고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주시어 호스피털 Children's Hospital 여기에 중환자시 이모젠시에 왔어요 24일 날 제가 신방 갔습니다 가래가 너무나 많이 끓고 정말 요만한 애가 요만한 애가 링게르를 꽂고 누워있는데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선 금방 퇴원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이 돼도 화요일 날이 돼도 수요일 날이 돼도 목요일 날에도 퇴원 안 하고 금요일 날 다시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왔어요 다시 또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그 애가 그대로 링게르를 꽂고 그 병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옆에 서 있는 부모는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요 뭘 대신해 주겠어요 세상에 도와줄 수 없는 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부입니다 공부는 내가 대신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대신 침대에 누워서 아파줄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유아세례 뭐 꼭 성탄절 날 받으라는 법이 있냐 퇴원하자마자 바짝 여러분 요만한 애가 링게로 몇 개를 꽂고 팔에 다리에 못 꽂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파요 그 병실에 그 동 전체의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뛰어노는 애들 보면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저는 음악을 했을 때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을 제가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애들 가슴이 열려지고 여기에 호치케소를 박은 애들 보면 다 심장병 수술한 애들입니다 이 뼈를 열어가지고 갈비대를 거기서 심장 수술하고 이걸 다시 닦고 이거를 봉합하는데 전부 다 호치케소로 박아버려요 가슴에 그런 애들 보면 쟤는 심장 수술했구나 쟤는 심장 수술한 애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2017년도 마지막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추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지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엄마 아빠 우리 애들 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오늘도 2018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2017년도를 또 끝내고 또 우리 몇 시간 후에 2018년도를 대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미래적인 소망에 초점을 맞추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시며 여러분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남은 생에 행복, 기쁜,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